언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네가 잘하면 내가 그렇게 말하겠어? 말이 진짜 안 통하네 왜 이렇게 된 걸까? 저 사진 속에 너와 나는 행복했는데 너와 내가 문경에서 처음으로 갔던 장소야 우리는 너무 이쁘다며 신나했지 문경세제를 가장 보고 싶다고 말했잖아 너랑 같이 구경하니까 시간이 가는지도 몰랐어 지도도 안 보고 미로공원에 들어갔었지 한참을 추구를 못 찾는데도 너무 즐거웠어 옛날부터 사극을 좋아하던 우리에게 세트장은 정말 좋은 구경거리였어 가던 길에 들렸던 가은여 카페 기억나? 분위기가 좋아서 사진을 엄청 찍었잖아 수많은 아이들과 같이 뛰어놀고 있으니까 우리 어릴 때가 생각나더라 나와 인증샷을 남기겠다며 열심히 사진을 찍어주던 너가 생각나 고모산성을 올라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야경도 보려고 밤에도 왔었지 참 이뻤는데 우리는 이쁜 개미치꽃과 푸른 산을 보면서 그저 걸었지 조금 이상해 오직 언니 뭐야? 문경여행 사진 보고 있어 이때 참 좋았는데 그치? 그럼 문경 다시 놀러 갈까? 좋아 언니 미안해 아멘